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람소리 들리나요? 바람소리가 아마 내 목소리를 누를 것 같은데 지금 오랜만에 시아광조제 나왔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너무 추워요 오늘 용수가 얘기를 안해줘서 지금 키티기가 얼고 있어요 우리 용수님 이렇게 보신 것처럼 장난 아니죠? 완전 무장했는데 저희한테는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저는 지금 마스크만 쓰고 있는 상태라 너무 추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콧물 지질을 흘리면서 해루지를 시작합니다 처음 개판 코고둥 서해안에서 나오는 코고둥이라고 하네요 각시수랑의 혜종이구요 네 쏙이 엄청나게 나와요 오늘 진짜 쏙만 잡았으면 한 200마리는 넘게 잡았을 거에요 쏙을 엄청 많이 봤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몇 마리 안 보여 드리는데 정말 쏙 너무 많이 났어요 애들이 추워서 잘 움직임도 없고 거의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서 네 느릿 느릿 땅 파고 있는 애들 탈피하고 있는 애들 네 장난 아니게 느려요 엄청 느려서 그냥 걸어가다가 죽기만 해도 될 정도로 네 정말 많았습니다 피조개 네 용스가 처음 겟한 네 10분도 안되가지고 피조개 피조개를 두개나 잡았더라구요 이건 대체 뭘까요? 이상 이상했는데 골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뱅이 겟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촉수 나온거는 용스가 용스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삽질 뜨는 것만 네 네 처음 삽질해서 홍막조개를 네 잡았네요 촉수가 하나 보여서 어? 뭐지? 하고 삽질을 했더니 어? 맛조개 맛조개가 나왔네요 새끼 맛조개 맛조개에서 나오네요 맛조개 아 이거 하나 더 사버립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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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에 팔겠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 얻어가지고 드디어 우럭조개를 잡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애들이 땅이 처음에는 막혀있는데요 그거를 삽이나 발로 쿵쿵쿵쿵 누르고 댕기면요 저렇게 숨구녕이 열려요 숨구녕이 열리는데 그냥 돌아다녀도 저렇게 숨구녕이 열린게 있고 발로 밟거나 네 삽으로 쳐서 숨구녕이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숨구녕은 열게 한 다음 네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구녕은 네 저렇게 약간 일자모양이에요 약간 살찐일자 네 일자모양으로 여러 모양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네 지금요 이렇게 일자모양이 여기도 일자 잘 보셨나요 여러개의 손구녕들 네 일부러 여러개의 눈익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숨구녕이 있는 곳에 오뎅꼬치 넣고 오뎅꼬치를 쑥 누르는데 어 들어가다가 막혀요 보통 땅에 꽂혀가지고 그래도 뭐 깊게 넣어주시면 돼요 오뎅꼬치 길이만큼 쭉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우럭조개가 30에서 40cm 정도 위치에 땅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넣어서 꾹꾹꾹 누르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하시고 네 요리조리 움직이다 보면 우럭조개가 조개의 입을 닫아요 닫아서 붓고기 잡는 것처럼 딱 물면 낚시질 낚시질 그렇지 구멍에 몇 배 보통 구멍에 그쵸 일반 구멍은 이런 게 한 3개 정도 되어있는 일자 네 불었어요 불어도 안 불어요 얘네들이 신경이 건드리면 짜증나나봐요 짜증나서 앗! 하고 줄이 문 닫아요 불었어요 불었어요 모뎅꼬치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그때 딱 잡고 있는 상태 그때 그릴때 옆에 삭취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한번 귀찮아서 다이렉트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결과 보시죠 아 수연아 많이 깨졌네 네 산산조각이 났네요 그때 닫으면 더이상 도망가지 않고 그냥 물고가 있어요 얘들이 그러면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이렇게 다시 중앙으로 물고 나가서 처음부터 팔면 아까 보셨죠? 깨집니다 깨지면 가자 그러면 파는 겁니다 옆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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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이렇게 해 주고 옆에를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우럭 조개가 물었다 조개가 물었다 그러면 양옆으로만 삽질을 해서 파시는 거예요 파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잡으셔야지 방금처럼 그냥 바로 다이어트로 꼬챙이는 쪽으로 삽질을 하시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양옆을 삽으로 30cm에서 40cm 정도 파내시고 나서 네 삽으로 파낸 만큼 에서 삽질을 해서 파내는 방법 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 역시 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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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옆에를 타고 반대쪽도 또 하나는 하 지금처럼 파 내시고 나서 양손을 그 꼬챙이는 쪽 방면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파헤쳐서 내 조개를 잡음 씹는 방법이 있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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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또 나왔습니다 백화입니다 하 하 혼자서 하니까 힘드네요 하 하 저쪽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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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로 나는 솔로 나는 삽질이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져서 점점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르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삽질을 다 끝내고 나면 양손을 꼬치 쪽으로 넣어서 손으로 잡아서 꺼내 쓰면 돼요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릎 꿇고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짜잔 짜잔 네 나왔습니다 두 명에서 만약에 잡는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한 명은 오대꽃이 찌르고 잡았다 그러면 한 사람은 삽으로 옆에를 파셔서 한 쪽만 파셔도 돼요 한 쪽만 파서 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파 내시면 돼요 꼬챙이를 찾아서 샵이 두 개다 샵이 두 개일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그 오대꽃을 바라보고 두 군데를 한 번에 한 번에 누르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같이 퍼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샵질하는 영상이 너무 길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네 잡음 영상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또 잡았네요 또 저기 이렇게 물어요 수지다 보면 뭐가 맘에 안드는지 물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물어서 잡은 겁니다 보셨죠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수랑 패대기교님 팀이 잡은 유럭 쪽이에요 엄청나죠? 이제 새벽 2시가 넘어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혼자서 열심히 잡은 거 저기 홍마스 용수가 잡아서 준 거 네 혼자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많이 잡았네요 아이고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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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큼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